2022 지난 홍삼축제와 함께하는 제 6회 지난 9월 트로트 페스티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가 총 7동 지난에서 뜨겁게 지난에서 뜨겁게 지난에서 뜨겁게 저국을 질서기게 할 페스티벌 10월 9일 10월 9일 10월 9일 10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10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저 조승구와 저 유유미와 저 윤수련과 저 이도진과 박상철과 저 김용희가 제 연습 금년기와 저 신년 저 홍진영과 저 하유비와 지난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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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